세븐! 세븐팀! 안녕하세요! 세븐팀입니다!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 저희 세븐팀이 두 번째 뮤직비디오 보이스빌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세븐팀 두 번째 타이틀곡 만세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듣기만 해도 몸이 들썩이는 곡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또한 저희가 정말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낀다 이어서 이번 앨범까지 직접 작업을 해준 우지 형 타이틀곡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세븐팀의 이번 타이틀곡 만세라는 곡은요 좋아하는 여성이 나를 바라볼 때 만세라고 외치는 소년의 모습을 세븐팀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요 이제 저희 세븐팀이 아낀다 때 보여드렸던 모습과 좀 더 남성적으로 변한 모습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을 우지가 만들었다면 저희 안무는 아낀다를 이어서 저희 호시가 호시! 이렇게 포 horrendousYa 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포인트 안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허나 우리는 통할거라 생각한다 그 아함름 자 Pereira 그 안무를 한번 선보이도록 하죠 이전에 통했어요? nitkey 맞으세요? 5 6 7 8 만세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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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만세르 만세르 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이 밖에도 힙합팀의 표정관리, 퍼포먼스팀의 OMG, 보컬팀의 어른이 되면 또 하나의 단체곡, 롯까지 정말 많은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희 세븐틴의 두 번째 미니예범, 보이스빛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세이던의 세븐틴, 감사합니다. 일본교팀, 만세!